다음 기복도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지치고 암울하고 어두운 수고한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다닙니다. 잠시 잠깐 늘 기쁨과 감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수고는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원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완벽하게 세상 수고가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서 수고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과 원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쁨의 수고를 마다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개개인을 통해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최고로 힘을 얻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더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2장 19절로 30절입니다. 빌리뽀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미니 이는 뜻을 갖차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여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느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돈놈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국률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내 근심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전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삼인일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가정에 활의 위력, 만의 감사, 제자의 행복, 기쁨의 명절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일소일소일로일로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웃으면 젊어지고 화를 내면 늙는다라는 내용이죠. 빌리포스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리포스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대사님과전서 5장 16절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적용할 때 되어집니다. 바로 24 감사와 기쁨의 삶 속에 25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고 영원한 인생 작품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이 샘솟는 우리 개인 가문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원단 언약이 무엇입니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단 언약이 적용 24 되어질 때 바로 기쁨의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삶을 보장받는 체험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3운동을 주셨습니다. 스타트만 운동 4첨 망대 운동 2, 3, 7 치유 운동을 주셨습니다. 그 3운동의 출발점이 바로 3인 1조 건강한 플랫폼 시스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인 1조가 모일 때마다 1소 1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오늘이 포럼이 되어질 때 바로 기쁨이 샘솟고 절대 보금체질 건강한 3인 1조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매가 따로 오겠죠. 열매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또와 이렇게 접촉하고 예배화가 되어지고 교회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망대가 세워지는 이 열매 우리가 거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서로가 보금의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당연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리포 교회도 바로 바울의 3인 1조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드루와의 밤을 거쳐서 유럽의 첫 성 빌리포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절대계획, 참으로 예배해 놓으신 제자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인 루디아를 만나고 이후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그 유명한 성경구절 4전경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루디아, 또 간수, 바울과 같이 3인 1조를 이루어서 빌리포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4단기 18정도 보면 고린도 지역 보금화도 바울과 브리스카 부부라는 이 3인 1조 팀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울과 3인 1조를 이루었던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보네는 목회자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함께 3인 1조를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다양한 3인 1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코드별로 3인 1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장애 유형별로 3인 1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각자 전도회별로, 교구별로 또 여러가지 형태로 3인 1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처럼 주어진 미션, 3인 1조에게 주어진 미션을 서로가 기쁨과 감사로 실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처럼 중껑마 이 영적 자세로 일심전심 지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초월적인 응답 이 증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일평생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그 디모데, 또 에바브로 디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추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버금을 위하여 수고한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빌리포 교회에 파송할 이 계획을 갖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의 상황을 빌리포 교회에게 전하게 함으로써 이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디모데로 하여금 이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 영적인 성장을 돕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빌리포 교회의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함이었죠. 빌리포 교회가 알게 모르게 분쟁 가운데 갈등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합당한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그 모습을 회복해서 자신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쟁 갈등이 무엇입니까? 이 갈등의 갈자는 칙나무 갈자여 등은 등나무 갈자입니다. 칙나무와 등나무가 벽을 따고 어떤 기둥을 타고 쭉 타고 올라갑니다. 하늘을 보고 정말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저런 어떤 바람이 불게 되고 또 어떤 거기에 마교의 괴개가 꿰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얽힌다는 겁니다. 이 칙나무와 등나무가 얽히게 되어져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어졌고 이 갈등은 서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갈등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 속에서 혹여 분쟁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갱신하고 또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일에 왜 디모데가 쓰임을 받았는가? 디모데가 자신과 뜻을 가차했다. 바울과 뜻을 가차했다는 겁니다. 이 뜻을 가차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동역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사역의 성패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운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삶운동을 할 때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열정적인 사람도 뜻이 맞지 않으면 강당과 뜻이 맞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이 맞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열정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완전 원리스를 이룰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있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디모데의 영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일꾼이요. 자신과 함께 보금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보금을 위해 종로로 다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보금이 보금되게 하기 위한 생명건 헌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금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무한색의 영적인 힘 이 힘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금의 힘 체험한 자 어떻게 체험하게 됩니까? 연단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역자를 파송할 계획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알리게 되죠. 함께 하자. 그런데 다 전부 자기 유익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즉시 감당합니다. 예수의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삼오직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았던 것이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금을 위해 종로롯 보금을 위해 수구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스월드 샌더스 목사는 영적 제자도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은 제자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구별 없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초대기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4단계 11장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건다, 걸었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맹수의 박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표현이 최색되게 되어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자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제자다라는 이 완벽한 의미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존재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영적 순위가 분명한 다 그리스도의 절제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추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 디도는 오늘 말씀처럼 빌리포 교회가 감옥에 갇힌 그러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된 사역자입니다. 이 준비한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옥중 생활을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도록 파송되었습니다. 그 가난 여정은 참으로 험난했겠죠. 참으로 어렵고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과 생명건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있던 바울을 섬기다가 오히려 자신도 참으로 어려운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러한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빌보 성도들이 알게 되죠. 걱정하고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이 소식을 또 전해들은 에바브로 디도 오히려 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보하고 삼겨나가는 이런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이런 영적인 한가족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참으로 삼겨나갈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참으로 완치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참 암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가문의 대물림의 여러 질병들을 비롯해서 경제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어려움 당하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지체나 장애를 통해서 참 어려움 당하는 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마음 담고 참으로 중보 기도하고 섬겨나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하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어떠한 모습이나 상황을 초월하는 25의 힘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그런 무한 세계를 체험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 3, 7 치유, 회복의 응답이 오늘 이 새벽에 다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드리도는 회복이 되어지고 빌리뽀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돌아가는 에바브로드리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경하게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일을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생명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지 않는다 이 의미는 무모할 정도로 올인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함께 군사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좌구우면 하지 않고 즉시로 실현하는 이러한 무모할 정도로 올인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복음의 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집중의 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에게 문제, 갈등, 위기, 핍박, 불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만 있으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확신 가운데 차 있는 것입니다. 절대 가능해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상관없는 것이 바로 25 응답이 되어집니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복음운동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바울과 평생 동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3인 1조 환경, 성향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3운동이라는 시대적인 미션 앞에 우리는 완전 원리스 될 수밖에 없고 강단을 통해 완전 원리스 되어져야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초월적 응답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우리 잔성이 있습니다. 1907년 남궁억 장노님이 작사하신 내용입니다. 일본이 자기 그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반도는 버려진 땅이다. 우리 일본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다. 라고 정당성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힘을 빼고 무력감과 좌절과 철망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가세에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동산이다.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다. 이 동산에 할 일이 많다. 사방에 일꾼이 필요하다.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이르러 가자. 이 내용의 가사처럼 여기에 힘을 얻은 젊은이들 바로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이것이 3.1운동으로 이어졌고 우리 온 민족의 가슴으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일제는 이걸 제1호 금지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할 것이고 3.1운동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고 언약적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 공격하는 영적 회방군 이 회방군의 이 소나기에서 무력감 속에 정말 좌절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지 말고 24 강당과 소통하고 또한 25 응답을 체험하면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393 기도가 이 새벽에 우리의 24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오력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통해 237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 에덴의 축복이 내 안에 되살아나는 재창조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에게는 생명력 넘치는 강단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직자에게는 교회와 현장과 산업을 살리는 언약적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랩런트에게는 전 세계와 미래를 살리는 쌈 서밀의 응답을 체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393 기도와 바탕이 되어져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24 기도를 통해서 25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예원의 성도들 또 그 가족 가문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받도록 추건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단을 놓고 기도하되 강단에 52주 강단에 참 생명력 넘치는 추위의 말씀을 놓고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단을 주셨습니다 원단을 이루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3운동입니다 우리 3운동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3인 1조 플랫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3인 1조 플랫폼이 건강한 플랫폼이 되어져서 이제는 함께하고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나누고 이제는 예배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서 망대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 혹시 슬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문제 뒤에 이명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중보하고 섬겨나갈 때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개인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최고의 응답에 원단 언약을 주시고 강단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강단과 이 원단과 완전 원인수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스타트만 4천망대 2, 3, 7 치유운동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 시작으로 3일 1조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3일 1조 플랫폼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접촉하게 하시고 예배화가 되게 하시고 교회화가 되어주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이 강단이 너무 중요하고 강단에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 단위 목사님에게 늘 성령축망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또한 이 중직자들과 또한 현장에서의 랩노트들과 차세드 성교사들과 모든 만남 위에 하나님 응답 25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섬기는 우리 부교객자들 또한 우리 귀한 중직자들 당해로부터 모든 태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직자들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모든 현장 현장에 망국을 키워부러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를 섬기는 이 393 기도를 통하였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왕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서미스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24 가운데 25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혼으로 이어지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우리 성도들 개인 또 가정 기도하고 있는 이 가문의 보금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